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회사에 크리스찬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버지가 목사님인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회사의 동료로서 참 재밌고 웃긴 동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과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것은 우리의 축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神의 사람을 아는 것은 이 사르밭 과부가 그러했어요 이 사르밭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밭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더 욕심내고 또 더 집착하고 이 마음까지도 강박해져요 그렇게 가난의 극치 가운데 있던 이 과부는 엘리야를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서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엘리야가 대단한 과부에게 친절과 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을 뛰어넘는 섬김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부만 그 가뭄 속에서 식량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같은 축복의 삶을 살죠 이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우랑이 10년 넘게 쫓아다녔죠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인지 보복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찾아와요 이 동굴 안에서 단 둘만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우랑이 보복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사우랑이 보복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사우랑이 보복하지 않죠 순간에 감정을 못 이겨서 옷자락을 베긴 했지만 금세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사우랑이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는 다윗 안에 그 사우를 향한 국률함이 넘쳐서도 아니었어요 사우랑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사우랑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에게 이성과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 섬김과 순복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가月前에 저희母님과 통화에 통화했을 때 이런ようなこと을 얘기하셨어요 종인아 요새 눈썹을 일자로 그리는 게 유행이래 종인 그래서 정말 텔레비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다 눈썹을 일자로 그리더라 그래서 텔레비를見ると 경영진이 모두 일자로 그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엄마도 일자로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촌스럽지 않게 일자로 그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머니 저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긴 그대로의 눈썹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사실 눈썹을 일자로 그리던 반달로 그리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라이을一文字に書くにしろ 비장으로活かして書くにしろ 그것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위당 시절에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위당이 나이가 늙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됐어요 그때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하며 일어서죠 그때 또 다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충성주는 이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서게 돼요 사실 배신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겠죠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과 힘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줄을 서야 되니까요 경력과力은誰에 있는지 그것을早く見抜いて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걸지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의 이치나 서열을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했어요 세상의 이치나 서열을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왕에게 몰리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독 제사장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사독 제사장만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상황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독 제사장의 그 삶의 그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케일서 4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즈케일서 48장 11절입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 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새 성전에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독 계열의 레위인이었어요 이 사독 계열 외여의 다른 제사장은 다른 레위인은 이 중앙 성소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독의 자손 집분도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레윈도 함께 그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따라가서는 안 될 레윈도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만 하늘의 땅이 허락됩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 또한 함께 사라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마노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마노리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무엇에 관심이 없고 소홀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충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죠? 가족에게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상처를 가장 많이 주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소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그 판단의 죄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판단의 죄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며칠을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난 나의 종에게 다 이야기했다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은 굉장히 단호하시고 또 엄격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되고 납득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더 이상 나의 이해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복과 회개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나의 종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나의 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제가 생각했던 섬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잘 따라가야지 나 또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고 굉장히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고 굉장히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고 굉장히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내 중심적인 이해와 그냥 노력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그제서에 깨달아졌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그제서에 깨달아졌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어떤 자리인지를 알지 모르겠어요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それは 전지 전도なる神様의 자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동하거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제 안에 있던 선입견 또 판단 기준 それを知ってから私の時間にある先入観そしてそのようなもの자식 기준 옳고 그름 그 기준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에게 이것은 옳다 그르다 또는 사랑이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기준을 세우고 또 그대로 믿어왔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올히 여기며 살랐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는 몇 가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는 줄 아느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는 줄 아느냐 내가 하늘의 세계를 아느냐 너는 하늘의 질서와 법을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을 받는데 저는 아무런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밭 과부와 다위당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神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늘의 질서와 법을 알았습니다 에스게일서 4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과 또 나에게 특별히 바친 모든 예물도 다 제사장의 것이다 백성들이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가장 좋은 것 특별히 바친 예물은 다 제사장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수각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바치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집에 복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바 과부나 이 다빗은 엄청난 충성심과 열심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르바드의 야무애와 다빗은 매우 중세심, 넷신함이 전혀 못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늘의 법과 질서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감정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믿음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기준, 내 경험에 의해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질서와 법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야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울이 여기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뜻만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힘쓰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땅을 모두 다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치가... 목표우 하나님으로서 자呀 ích liják 오산 세월